우리 뭐하는데 그렇게 길걀거려. 우리 착시현상 테이 från att. 착시현상이란 사물이나 특정한 상황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. 시각이 착각해버리는 거예요. 한마디로 내가 보고 있는 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. 딩동댕 나도 해볼래 자 이 큐브를 봐봐 여기서 큐브 중앙에 갈색이랑 연명청 가운데 귤 색깔은 사실은 똑같은 색깔이야 뭐? 말도 안 돼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확연히 나는데 어떻게 같은 색깔이야?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니까 내가 바보냐? 안 속아 이게 어떻게 같은 색깔이야 자 갈색 크레파스로 이렇게 선을 내가 한번 이어볼게 쭈욱 짜잔 어때? 둘이 같은 색깔이 맞지? 우와 진짜 신기해 대박 뭐야 어떻게 될 거야? 이건 참고로 마법 같은 게 아니야 바로바로 작시현상 이런 말씀 재밌네 떠보여자 떠보여자 착시현상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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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랑 양이랑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자 요양 표정 오빠 내가 녹화하라고 했지? 말이야 오빠가 진짜 재밌는 거 가지고 왔지 뭔지 안 궁금한데 진짜? 진짜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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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위에는 좀 어두운 물색이고 밑에는 좀 밝은색 같은데? 왜? 뭔데? 잘 봐봐 말이야 내가 여기 정가운데를 이렇게 딱 하고 지워볼게 뭐야? 지금은 어때요 뭐? 위랑 아래랑 색깔이 똑같은 거였잖아 신기해 신기해 다음과 다음과? 대북 부영장 재밌단 말이야 다음과 준비가 안 됐는데 오빠가 내일 학교 가서 진흙대한테 착시현상 사전 많이 받아오게 나 웃겨! 나 웃겨! 보고 싶어! 아니 왜 울어? 나 웃겨 보고 싶단 말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아니 우리 귀염두기 왜 울고 있어? 또 바퀴로 피치? 이 녀석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놀아주고 있었대구요 슬슬 시간 됐다 얘들아 저녁에 아빠랑 밥 맛있게 먹어 다 먹고나서 양치도 잊지말구 어? 엄마 어디가세요? 동네 아줌마들끼리 놀러가기로 했어 여보 애들 잘 부탁해 사고치지말구 응응 여보 잘 다녀와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서 너네들이 뭐하고 돌고 있었어? 어흠 음 착시현상을 보고 있었어요 착시현상? 아빠 너 이 그림 좀 보세요 어? 음 어때요? 음 리아야 아빠는 이거 알아 아빠는 사실 착시현상 고수라구? 어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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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런거 더 알아요? 우와 아이 우리 딸 너무 귀여워 우리 딸 너무 귀여워서 내가 아빠가 이거 백만개는 가져올 수 있지 야호 음 그럼 가장인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착시현상 구경을 시켜주도록 하지? 어? 저요 저요 놀라지 말라구 야호 어흠 왜? 여긴 어디에요? 우와 아빠 저기봐요 왜? 앞에 아구인가? 공룡인가? 뭐지? 으흠흠 자 얘들아 한 명씩 카트를 타보자 나 아빠 뒤에 출발 자 그리고 저 공룡의 눈을 계속 지켜보도록 해라 아주 그러면 신기한 착시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어으 응 인형? 눈싸움 어때어떠 예 eingel 뭔가 느껴지니? 아니요 공룡의 얼굴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 같지 않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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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얼굴이 계속 따라와요 날 따라와 와 나 계속 쫓아와 이거는 움직이는 블럭이 아니야 착시현상 때문에 이동하면 눈이 따라오는 거라고 신기하지? 오 친말! 가서 확인해볼래. 하하하 진짜야. 신기하지 신기하지. 그러면 다음 착시 도형 봐볼까? 이 맵도 착시 현상인데 아래를 보렴. 뭐지? 검은색 흰색? 어? 신발건 같아요. 자 계속 저 선들을 집중해서 봐봐. 어떻게 보여? 오! 조금 휘어지는 것 같은데요? 모자마자 모자 선이 휘었어요. 사실은 이 선은 휜 게 아니란다. 자 내려가 보면 착시 현상 때문에 휘게 보이는 거지. 블록은 정말 깔끔하게 일자로 되어 있어. 신기하지? 우와 신기해요. 자 그러면 다른 착시 현상도 볼수록 하지. 여긴 그냥 평범한 집인데요? 어 마당도 있다. 하하하 Tá. 이것도 착시 현상이 난다. 고개를 살짝 틀어볼까? 뭐야? 호시. 오늘이 벽에 서 있는 것 같아요. 에이 오지러워. 이거는 사실 말이야 바닥에 설치된 집이었어? 어때? 깜짝 놀랬지? 리아야 한 번 점프해봐 점프해봐 여기는 뭔가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요? 뭔가 보여 에? 뭔가 보인다고? 마리야 검은색과 흰색 선들이 보이지 흰색 선이 서로 마주치는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봐 그럼 점 같은 게 점점 보일 거야 우와! 보인다! 이성은 점점이 막 움직이는데요? 우와! 저게 아빠 얼굴에 핀 검버섯같이 생겼다! 야 라이머가 더 놀리는 거야? 하하하하하하 자! 저기에 엄청난 크기의 의자가 보이지 이건 좀 평범한데요? 이게 뭐가 착시해요? 이거 거짓말쟁이야! 건버섯쟁이야! 지금 의자의 모습을 꼭 기억하고 있어 얘들아 그래요 기억했어? 기억 완료 자 이렇게 쭉 옆으로 가보자 의자를 보면서 쭉 옆으로 계속 쭉쭉쭉 가보자 쭉쭉쭉쭉 쭉쭉쭉 자 이 길을 끝까지 걸어서 의자를 계속 보면서 쭉쭉쭉쭉쭉쭉 의자가 한 바퀴 돌고 있는 느낌이 들지 오 그리고 끝에 와서 이 의자를 딱 봐봐 오 뭐야? 처음에 봤던 이자 모양이랑 똑같이 됐는데요? 어? 이상하다? 우리가 처음에 서 있던 곳이랑 지금 서 있는 곳이랑 이 의자 모양이 어떻게 똑같지? 어?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이란 거란다? 진짜 신기해! 마법의 의자인가봐 오빠 오늘 못 죽였는데 의자가 똑같은 방향에 있어요 어? 한번 봐봐 이거 너무 너무 신기해 어? 자 얘들아 아래를 가보이지? 오 빠져든다 빠져든다 얘들아 어때보여 도구랑 원들이 크게 크게 있어요 원들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치 뭔가 원들이 튀어나올 거 같지 막 꼬물꼬물 거리고 있는 건 느낌도 들지 않아?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 이 블록은 내려가 보면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평면이었어 똑같아 딱 일자야 절대 튀어나오게 지은 게 아니라고 어? 정말 평면인데? 거짓말 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지?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안 믿어 난 지금 보고 있잖아 음 음 음 음 뭐 어때? 내 눈이 이상해진 거 같아요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이라다 자 얘들아 저쪽을 보고 저쪽을 조금 작은 벽 하나가 있는데요 저 정도로 작으면 상벽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자 리아부터 내려가서 봐봐 어떤지 오빠 먼저 가 오케이 가다리 타고 내려간다고 뭐가 달려진 오케이 빨리 차례야 뭐야 뭐야 나 빨리 가볼래 뭐야 저쪽 보고 우와 뭐야 이제 한번 나도 내려가 볼까 쭈욱 한 번 더 한 번 더 쭈욱 나도 나도 한 번 더 한 번 더 쭈욱 쭈욱 어때 성벽이 늘어났지 쭈욱 지주 같아요 신기하지 신기하지 오 짱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걸로 해 음 저 성벽이 막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일로 와봐 따로 와봐 이 성벽은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고 이렇게 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야 아 말도 안 돼 오 편하지 성벽이 늘어난 게 아니였어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고 그러니까 치즈 스틱이었어 진짜 치즈였다 자 다음 게 더 대박이니까 다음 거로 보러 갈까 와 빨리 가요 치즈 스틱 먹어요 자 다음 게 진짜 대박이거든 버튼을 눌러봐 버튼을 눌러 오 내 차례 좌 좀비다 좀비 있지 뒤에 있는 좀비는 슈퍼 좀비인가 봐 크기가 진극에 커 있는데 아우 사삭해요 사삭해요 시조 사삭해요 와 오빠 울어버리겠다 난 네 개 좀비의 말이다 와 손을 올려버리고 싶은걸 음 얘들아 근데 그거 아니 저 뒤에 있는 슈퍼 좀비 알고 보면 이 앞에 있는 좀비랑 아니 야 똑같단다 에? 거짓말 진짜로 자 한번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게 다른 앵글 보이기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었던 좀비였어 근데 크기가 달라 보였던 거야 거짓말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똑같단다 나 믿지 않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지 않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커 보았던 것 뿐이었어 이렇게 뭐야 진격이 좀비가 아니었잖아 나 사기당했어 나 나 진짜 억울해 자 신기하지? 자 얘들아 어때 보여 뭐 맞춰볼까? 뭐가 이상한거지? 나도 모르겠는데 뭐 으아 어 어 오빠 저기 봐 저기 물이 막 올라왔는데 똑같아 내려갔는데도 똑같아 원래 저래 아 꿀 바보야 니아야? 바보니? 알 것 같은데 원래 전래야 아니야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흐른 물이 고였잖아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갔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원래 물이란 걸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니 어딨어 얘 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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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도 착시현상이라고 말해보시지 오빠 바보야? 아니 너네가 바보야 자 어쨌든 아빠가 준비한 착시현상은 여기까지란다 오늘 재밌었지? 응? 재밌었잖아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구먼 아 리아는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딸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정말 우리 딸이랑 데이트해서 정말 즐거웠어 아빠는 너무 행복하단다 행복해 나도 가봐야지 아빠 여보 나왔어요 응? 다들 오늘 재밌게 놀았나보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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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집에 구멍이 났어? 뿅 구독 뿅 좋아요 mit 느낌 안녕 은 descri 그렇 rop rep 펑